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ur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경로, 즉 경로는 지금 url에 해당, url에서 도메인과 파라미터 또는 북마크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디렉토리와 파일을 식별하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목적지로 하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또 그 파일의 이름 이런 것들을 식별해주는 주소체계를 이제 pass,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로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고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라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리소스들의 위치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상대 경로고요. 그리고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가리키는 도메인을 포함한 전체 위치 정보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예를 들면 상대 경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조카의 나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다고 치죠. 이렇게 제가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가 스무 살이고 조카가 열 살이라고 했을 때 저의 조카는 저보다 열 살이 어립니다. 라고 상대적으로 조카의 나이를 설명할 수가 있죠. 기준점은 저의 나이인 거죠. 그리고 저의 조카는 열 살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카의 나이를 기술한 겁니다. 이 나이에 대한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저의 조카는 저보다 열 살이 어립니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조카의 나이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의 조카는 열 살입니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술은 유효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의 조카는 이제 20살이 됐을 거니까요. 자 이게 바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차이고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차이를 우리가 가려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 경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 어떤 웹페이지가 있을 때 그 문서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리소스 정보들을 정보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그 리소스가 위치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 이제 절대 경로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html에서는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